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산업부에서 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을 받거나 뭐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김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신념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가지고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전 사회적 정책 화질을 유도해 가면서 정상화시키는. 감사원에서 탈원전 문제 갖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셨을까요 감사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현 여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요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원전 문제 그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서는 그거는 사전에 대통령께 제가 사전 보고를 드리는 건 없습니다. 사전 보고 드리는 건 없고요. 그 대신 이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충 이제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가겠구나 하는 추론은 가능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이 저를 불러서 뭐 굉장히. 글쎄요 마저 기억납니다 거의. 그렇지만 어쨌든 감사원 입장에서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 따로 공식적인 보고를 한 건 없습니다. 모르죠 뭐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쪽에 비선으로 했는지 그건 제가 뭐 확인한 바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청와대나 여권에서 압박 같은 건 없었습니까. 사실 감사원장한테 대놓고 압박하는 정권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감사를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죠. 감사에 비협조적이고. 네. 자료도 다 없애고 이제 그런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정권의 어떤 핵심 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흠이 가면 안 되겠다라는 과잉충성에 의해서 그렇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탈원전 정책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업부가 이걸 추진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감사는 산업부가 받고 거기도 처벌도 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당했지만 실제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거를 주도할 아무 유인도 힘도 없잖아요. 결국 이게 청와대 책임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제 감사 과정에서 사실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한 달 좀 남짓 지났을 때 그때 이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식.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의 큰 그림을 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주요한 내용은 다 나오거든요. 과연 저게 취임 인수의 과정도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바로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그렇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정도였던 게 좀 제가 궁금해서 산업부 직원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부터 산업부 계속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산업부에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을 받거나 검표 보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고서를 낸 적 있냐 했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수원도 마찬가지죠. 집권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발표하는데 해당 주무부처와 기관인 또 해당 기관인 한수원에 전혀 이제 사전 검토나 그런 의견 제시가 없었다라는 점을 보면 이거는 이제 문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신념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가지고서 밀어붙인 거 아닌가 뭐 개인은 아니겠죠. 그 그룹이 있겠죠. 그렇죠. 그룹이 있겠죠. 그룹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산업부나 한수원에서는 그걸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뭐 고생들 많이 했고요. 그 첫 꼬리가 사실 월성 1호기 폐쇄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느라고 무리하다가 이제 감사를 받고 그렇죠. 이제 기소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너 죽을래 과장이 생기고 뭐 신내림 뭐 사무가이 생기고 뭐 그런 참 어이없는 일들이 생겼는데 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탈원전 정책 이게 뭔가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예산 낭비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의 비효율성 여러 가지 폐해를 남겼는데 이거를 이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 원전 발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원전의 문제는 이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거기다 이제 해결이 되고 앞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전은 과학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의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이제 새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는 현재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무리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사실은 근거 없는 어떤 잘못된 신념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실 에너지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죠. 요즘 막 육가 띌 때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싶어요. 그리고 그 탈탄소. 네. 거기도 지금 사실 원자력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겁니다. 대안이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 70% 채운다는 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거든요. 우리나라 풍력 태양광으로는 하기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이것도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어떤 신념의 근거에서 비과학적인 근거에서 밀어붙였던 거와 또 완전히 그 반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떤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불식해 가면서 국민들 합의를 도출해서 완전히 적절하게 우리의 에너지원으로서 발전론으로서 이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탈원전화 같은 거 거꾸로 완전히 무슨 완전 핵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해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어느 정도 좋은 수준까지 그렇죠. 하여튼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거쳐야지 그거 없이 또 확 사실은 탈원전 정책이 가장 밀어붙였던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이죠. 독일도 정치적 합의를 거친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률로 해야 된다는 당위론이 사실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 묵살됐죠. 법률로 하다가는 국회 동의 못 얻으니까 이건 추진 못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책으로 밀어붙이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경제성 조작을 하게 되고 엉덩이 파일 삭제해버리고. 하여튼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도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유도해 가면서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회에 들어오셔서 산업위원회 배속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산업위원회가 탈원전 문제,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사하면서 저희가 공부한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활용을 하겠고요. 6월 달에 아마 국회 하반기 상임위 조정이 있어서 그때 계속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비과학적인 이념 정책 이걸로 밀어붙이다가 탈원전도 잘못됐지만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다 비슷해요. 어떤 이념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나 경제 이론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념을 갖고 하다가 줄줄이 다 실패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그런 면에서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건 저는 우선 각계의 최고 전문가들을 쓰지 않고 자기 사람들만 썼습니다. 맞아요. 이념적으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쓴 게 첫 번째 잘못된 단계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그 정책을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국민 경제 또는 국민들이 삶에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인정도 안 하고 바꾸지도 않고 결국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정책의 시험장, 시험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정말 정책을 밖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취해서는 안 될 태도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보면 마지막에도 탈원전 감사를 좀 허투루 했던 분을 임수위 전문의원으로 추천하고 감사원이. 그다음에 또 탈원전 한수원 사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해서 감사에 걸리고 기소까지 된 분을 다시 한수원 사장에 다시 재임명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원커녕 오히려 계속 끝까지 막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을 힘들게 했는데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감사원 문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정말 소신 있게 감사한 직원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상 우대한다는 것은 국민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메시지가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국 국민을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일하라기보다는 정권을 보고 일하라는 메시지나 마찬가지여서 좀 안타깝죠. 정권을 위한 감사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건 뭐. 감사원은 헌법기관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헌법기관들이 너무 정권에 의해서 정치화되고 망가져버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감사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법원 헌재 최근에 이제 선관위까지 가장 중립적이야 선관위까지 지금 뭐 난리가 나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야 이 정권이 정치화되면 기본인 우리 헌법과 국가의 기본 주춧돌인 헌법기관들까지도 이렇게 정치화시키는구나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어쨌든 각자의 주어진 소임을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대로 행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선 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대장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장동도 이게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검찰은 대선이 끝나도 뭐 하는지 모르겠고 저쪽에서는 내내 특검 안 하고 딴 말만 하더니 지금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데 이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여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은 내용 자체가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만 주로 얘기하고 정말 본인이 설계했다 그러고 몸통이라고 지금 지적받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성남시장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들어 있어요. 그거는 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당에서는 현재 특검법 가지고선 어렵다.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에서 특검을 좀 임명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뭐 합의를 안 해주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것 역시 이제 아마 여당에서는 앞으로 대장동 수사를 하면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이라는 건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건데 들춰내가지고서 가서 수사해가지고서 막 잡아내는 거라면 그건 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장동은 이미 온 천하에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미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본인이 설계했고 본인이 뭐 지시한 내용도 본인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제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로 수사를 할 때 증거 확보가 가능하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하여튼 수사의 대상으로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아마 동의하시고 계실 거고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감사원 얘기 나왔는데 감사원이 지금 대통령 산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적 중립 문제나 아니면 정권을 감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청와대 부분 이런 부분이 참 쉽지가 않은데 물론 헌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감사원을 국회 산하나 아니면 좀 더 중립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감사원장 재직할 때부터 헌법 개정 논의할 때마다 나왔던 이슈인데요.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크게 봐서 반 정도는 의회 소속이고 반 정도는 독립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감사원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고 증상 독립성을 지키면서 감사를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뭐래도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런 이건 아주 제 가까운 친구 중에 감사와 관련해서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또 다시 한 번 그 얘기하면 내가 네가 얘기했던 것 같이 다 언론에 얘기할 테니까 다시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야 역시 대중이시네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어떤 시스템이라도 감사원이 법률상 보장돼 있는 권한이고 또 감사원장 임기도 저는 4년이 좀 짧다고 생각하지만 4년 보장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의제가 더 중요하고요. 다만 독립기구 하면 좀 더 그게 잘 보장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리고 이번 대선 승리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기긴 했지만 표차가 0.73% 차이. 이거는 윤석열 당신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못하면 가만히 있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응원과 경고가 함께 들어온 것 같은데 이번 대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또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0.7%는 사실 국민들이 대개 10년 주기로 바뀐 게 5년 주기로 바뀌었다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근소한 표차로 지지해 준 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정권을 우리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아마 분위기가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 입법기관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입법을 해야 되는데 보통 국회의원 들어오면 1호 법안을 뭘로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최재형 의원님의 1호 법안은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번 받은 질문인데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1호 법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법률을 전문한 사람이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역대 정권이 규제만을 하겠다는 거 제대로 하지는 않고 오히려 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 이전이 원래의 의도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인근의 어떤 우리 종로구민들의 삶의 어떤 개선이나 또 이런 규제와나 관련해서 입법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이전에 따른 특별법 같은 걸 생각하시는군요. 네. 한번 제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